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사는 멋진 맥점을 찾아 보십시오 실전에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하면은 이런 수를 꼭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죠 그렇다고 여기 지킬 지금 이렇게 한가한 수는 안되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두 점을 잡는 수는 무조건 한집을 없애면 요 모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놓으면 이쪽 놓구요 여기 놓으면 이렇게 나서 우궁도가 되죠 이쪽을 뻗어도 마찬가지에요 이건 죽는궁도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젖히는 것도 안됩니다 아 지금 여기 끊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 아이고 이거 죽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런 맥점을 두십시오 이렇게 묘한 것을 붙입니다 붙였을 때 여기 붙였다 백이 여기 도는 수는 이렇게 잡으면서 ab 맛보기가 나오죠 살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을 집을 없애면은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뻗는 수 요소를 아시면은 간단히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백이 여기를 들어오면요 또 넓힙니다 공도가 백이 안나오죠 여기 놓으면은 이어 버리면은 이 공도는 흙이 충분히 사는 공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단수 치면은 요렇게 해서 패가 아니죠 뒤에서 치니깐 그래서 여기 놓고 찔려면 요렇게 도는 수로 아 이거 백이 어디 둘 데가 없죠 그러면 여기 놨다 아 그러면은 미리 단수 치면 어떻게 할까요 미리 단수 쳤다 그럼 이쪽 단수 치면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땀은 사니깐 여기 놓으면은 단수 살았죠 지금 여기를 놔야 되는데 아 이것도 살았죠 그래서 초수 요소만 찾으시면 사는 데는 아주 문제가 없겠습니다 요소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 알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